안녕하십니까. 이강백의 파수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유명한 극갈래 중에 하나죠. 특히 극이라기보다는 극 안에 희곡하고 시나리오라고 나뉘는데 이거는 희곡입니다. 희곡. 희곡이면 서술자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공간, 그 다음에 무대에 올라올 수 있는 등장인물의 수가 제약이 있는 달래입니다. 성격 보시면 우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을 풍자하기 위해서 좀 돌려 말했습니다. 돌려 말했다는 뜻이고요. 이건 뭐 당연한 소리고. 교문적.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깨달음을 못 얻는다라면 이 글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해요. 왜냐하면 엔딩이 비극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현실에 나도 설마 저렇게 살고 있진 않을까라고 한번 되새겨보는 거죠. 그 다음에 상징적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상징적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은 여기에 하나하나 있는 하나하나 나오는 그런 소재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표로 내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아 그건 표로 정리한 게 아니라 여기다가 써놨으니까 그건 따로 옆에다가 필기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제 보시면은 상징적인 소재와 인물을 등장시켜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했다고 나오고요. 뭐 이거 아까 똑같았고. 우아적 기법 사용했다. 왜? 직접. 직접. 현실을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니까요. 어쨌든 간에. 계속 해봅시다. 참고로 이거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이신 분도 있고 2학년이신 교과서도 있거든요. 2학년 교과서가 좀 더 뒤에 나옵니다. 그분들은 요 밑에 타임라인 내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거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새로 파수꾼이 된 소년 단은 망루가 세워진 황야로 온다. 파수꾼 가가 망루에서 이리떼다 이리떼 이리떼가 몰려오다 라고 외치면 파수꾼 나는 망루 아래에서 북을 두드려 마을에 알린다.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의 북소리를 듣고 허둥대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다리가 빠글라기도 하고 우물에 빠져 죽기도 한다. 어느 날 단은 처음부터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적은 편지를 망루로 보급품을 날라주는 운반인에게 부탁하여 총장에게 보낸다. 편지를 전하기 전에 내용을 읽어본 운반인은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린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운반인이 이리떼가 이리떼 이리떼가 왔다 왔다 나는 그렇게 구라를 이리떼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을 이리떼가 없었다. 우린 다 속고 있던 거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다녔답니다. 이거를 원래는 파수꾼 다가 알아가지고 파수꾼 다가 촌장에게 편지를 보낸 거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촌장이 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설자 퇴장 사이 그 사이에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아침식사 여기서 이제 나 다 다 있는 건 파수꾼 나 파수꾼 다 이런 소리예요. 아침식사 하겠니? 지금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진실을 알게 된 충격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충격 때문 뭘 좀 먹어야 기운이 나는 거란다. 얘 남은 닭고기 너나 먹으렴. 너 얼굴에 헬스카다. 몹시 아프니? 파수꾼 님 예? 1위는 정말 없는 거죠? 오라 넌 1위가 무서워서 병난 거구나. 요 급쟁이 우리 양철북을 두드리자. 그걸 힘껏 두드리고 있노라면 1위 때가 덜 무서워질 거야. 양철북을 쳐요? 그래 치는 법을 알려주마. 소용없어요. 그건 사실을 말씀드리죠. 오늘 새벽 눈을 뜨고 있던 건 저뿐이었어요. 모두들 잠을 잤고요. 그 틈을 노려 1위 때가 습격해오면 어쩌나 하고 전 두려웠어요. 그래서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저는 이 환야의 전부를 바라보았죠. 아무데도 1위는 없더군요. 보이는 거라고는 저 멀리 화늘가에 흰 구름뿐이었어요. 그걸 향해 망루 위에 파스쿠는 1위 때다 외쳤습니다. 3번이나요. 3번. 저는 망루 위에서 그걸 제 눈으로 보았어요. 1위 때라고는 없어요. 흰 구름뿐이에요. 얘야 난 네 마음을 안다. 넌 망루 위에 올라가고 싶었겠지? 1위가 무서웠고 더구나 어린 너에게니 쓸쓸한 곳이 맞질 않는다. 그래서 넌 헛소리를 하는 거야. 아 저는 정말로 망루 위에 올라갔었어요. 그럴 리 없어. 넌 아까부터 제정신이 아니노라. 더치로 어찌 구름을 잡겠냐고 횡설수술할 때부터 난 걱정스러웠다. 제발 1위 때가 없다는 소린 하지도 마라. 왜냐면 파스쿠는 나는 평생 동안 이짓거리에 올라갔어요. 만약에 진짜 1위가 없다면 자기의 평생이 부정당하는 거죠. 아 여기 낮은 곳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1위 때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얘야 자꾸만 우기지 마라. 나는 이 황야에서 평생을 지냈단다. 넌 여기 온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고 그런데 사흘밖에 안 된 네가 평생을 보낸 나보다 뭘 잘한다고 그러니 이리 때다 이리 때 이리 때가 몰려온다 쓰세요. 파스쿠는 가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 역시 파스쿠 나와 마찬가지로 촌장 딱가리해 그냥 그러니까 촌장의 말에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한 새끼들이죠. 파스쿠나는 확신있게 양철북을 두드린다. 다는 여느 때와는 달리 침이 착하게 일어선다. 그리고 담요를 벗어 네모 반드시 갠 다음 식탁 위에 놓는다. 그는 북을 두드리는 나를 바라며 몹시 안타까운 표정이 된다. 북소리 중지해 이럴 때는 올라갔다. 정말 얘기가 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진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게 진짜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뭘 상징하나? 파스쿠나는 비판적 지식인을 뜻해요. 현실에 보렴 방금도 이리 때가 오질 않았니? 아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양철북을 치며 평생을 보냈겠느냐? 서운하다.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는구나. 왜냐면 이제 파스쿤 다의 말은 아 이거 파스쿤 다 라고 하는 게 존나 기네 얘 평생이 나가리가 되는 거라니까요. 어허 죄송해요. 하지만 어쩜 그 많은 난할들을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보내셨어요? 왜 뭐예요? 까는 거죠? 너 병신이냐? 왜 그걸 한 번도 의심 한 번 해본 적이 없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해봅시다. 영장현실을 이쪽으로 수용을 해야 되고 넌 그렇게도 무섭니? 이리가? 차라리 오히려 이리가 있다고 믿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땐 숨기라도 했으니까요. 땅에 엎드리면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요? 이리가 없으니 땅에 엎드려야 아무 소용없고요. 양철북도 쓸모가 없게 되었어요. 오직 이는 제가 본 그 사실만 말하고 싶어요. 하면서 이제 여기부터 누가 들어오냐 해설자의 모습을 한 촌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해설자도 하고 운방꾼도 하고 촌장도 하는 1인 3역의 사나이예요. 이거 연기하시는 분은 촌장 연기하는 사람은 1인 3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2 교과서 고2 비상교과서는 여기서부터 들으시면 되겠죠. 해설자 촌장이 되었음 1인 4역 그러니까 한 명이 여러 가지 역을 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검은호천이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테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바란다. 그래서 이 새끼가 이제 흑막이거든요. 모든 모든 문제의 원인인데요. 이 새끼가 원흉인데 유선적인 성격과 대조 모든 문제는 이 새끼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 수고하시군요. 파숙군님 어 천장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을 따라오고 야생 딸기를 따라오곤 했던 것이지요. 그땐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봐요. 여기저기 덫이 깔려있고 망루 위에 파숙군이 외치는데도 난 어린 난 딸기따기에만 열중했었으니까요. 그 즐거웠던 이의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곳을 찾아온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천장님 오래 뵙지 못했더니 그동안 흰머니가 더 많아지셨군요. 아 천장님도요 더 늙으셨어요. 오다 보니까 저쪽 터치에 이리가 치여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구라치는 겁니다. 파숙군 나를 내보내고 이제 다랑 1대1 맞다이를 뜨기 위해서죠. 내보내고 다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거짓말 을 함 어디서 거짓불헝이야 이렇게 아 자루 이리요? 어느 쪽이죠? 저쪽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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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든가? 아 드디어 붙잡는군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린 뭘 할 수 있어요. 구라가 한 도보이 아니었다는 소리죠. 이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이 그냥 파숙군 나 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낸다. 야 니가 보낸 거냐? 내 촌장님 나를 이곳에 오도록 계속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우군. 이 편지를 가져오는 반응이 도중에 읽어본 모양이더라. 이리때는 없고 흰 구름뿐 하면서 이제 여러분 이걸 다 쓰세요. 일단 어따가다 쓰십시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리때 이게 이제 소재의 상징적 의미인데요. 이거 어따가 구석에다가 써놓으세요. 자 이리때는 공포를 조성하는 가공의 존재 즉 거짓을 의미하고요. 그거 진실이죠. 흰 구름 이리때는 결국 흰 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리때가 막 몰려오는 게 먼지 꾸덩이를 일으키면서 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 봤더니 흰 구름이다. 구름이었다. 그리고 막로와 양철북은요. 여기서는 뭐해?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 즉 민중을 통제하기 위한 권력 수단이고요. 공포지관 불안감 불러요. 딸기는요. 딸기 이제 여기서 딸기 얘기가 나올 텐데 부정한 대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이 아니에요.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여 누리는 부정한 대가고요. 그럼 그 펫말 펫말은 이제 이리때를 조심하라고 이제 딸기밭 앞에 딱 써있어요. 거짓 명분인 거죠. 그걸 통해서 뭐야? 이거를 독차지위하게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뭐 일시정지하고 이거를 좀 쓰세요. 어디 구석에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무조건 나와요. 진짜로 이건 내 손목 겁니다. 이거 무조건 나올 겁니다. 으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없고 흰 구름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은 많으자면 음 북청객이지. 더구나 그대로 화가 나서 도끼라든가 망치를 들고 올 거다. 어 도끼와 망치를 왜 들고 와요? 망루를 부수려고 그러겠지.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라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에 을에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자 요거 그래서 네 그러니까 니만 아가리 닥쳐준다면 너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뜻이겠죠. 즉 딸기죠. 그러니까 꼬시는 거예요 지금. 파수꾼 다를 꼬시는 겁니다. 회유하고 있어요. 아 천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냐? 그러니까 뭐야. 이리 때 정체를 알고 있다는 걸 인정한 거죠. 이리 때가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천장님도 아시는군요. 난 알고 있지. 아시면서 왜 숨겼죠? 모든 사람들에게. 또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아 개구람 아세요. 천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곳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때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는 게 그게 더 좋아요. 아 야 야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말은 늘 안전했어. 하지만 우물에 빠져 죽긴 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리 때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난 질서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괴변이죠. 이거는 그냥 이리 때의 존재가 술을 이끌어냈다며 자신의 거짓말을 정답 질서. 넌 그게 뭔지 알긴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말을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덧들을 부살피고 양초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인상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수는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여기 그러니까 이제 실상이 알려지게 되면 파수꾼들의 희생은 모두 물거품이 된다. 라면서 오히려 협박을 때리고 있는 거죠. 참 말빨보소 마스꾼들의 선생이 혀 땡겨진네요. 책임을 떠넘기. 대단한 사람이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오자. 계속 읽을게요.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부비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버린다. 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지 않겠지? 아 제가 왜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번 흰 구름을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주려고 겁니다.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막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뭐라고? 사실 웃읍기도 해. 이랄 때? 그거 뭐냐. 있지도 않은 걸 왜 이 황해에 가득 길러놓고 마을엔 가시 울타리를 둘렀다. 막루도 세웠고 양철북도도 뚫기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있지도 않은 걸 왜 이 황해에 가득 길러놓고 마을엔 가시 울타리를 뭐야 이거 했잖아. 그러면서 딸기도 한다.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 놀이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하면서 이제 뭐야 반성하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방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아 그래 외치마. 불합니다. 아 이젠 됐어요. 에 그러나 잘 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것만으로는 말이 유지가 될까? 오히려 이릴 때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아 뭘 방설이시죠? 아니야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사람들은 막루를 부순 다음엔 속은 것에 더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에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이러면서 오히려 반협박이죠 이거.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는 그런 그래서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힐 경우 벌어질 결과예요. 아 벌어 질! 네.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만 알려주는 거겠죠? 살인이라고요? 그래 살인이지. 생각해보렴. 도끼에 찍히고 망치로 얻어맞은 내 모습을 살은 찢기고 피가 샘솟듯 흘러들일 거다. 그우 끔찍해. 얘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뭐야. 일부러 계속 일부러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흘러들일 거다. 일부러 회로하기 위해 끔찍한 결과를 가져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 때를 만들었던가 그걸 충분히 설명해줘. 그럼 그들도 난 이해할 거야. 네 그렇게 하세요. 아휴 아 나 지금은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구름이라고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토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나는 얘 네가 본 그 흰구름이 있잖니 그거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뭐냐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슬 이제 또 작업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그것 봐. 넌 내가 끔찍하게 죽는 것을 보고 싶은 거야. 더구나 넌 나쁜 건 넌 흰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야? 오히려 역으로 털고 있죠. 어... 그...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그래서 괴로워하는 파스콜을 껴아놔요. 갑자기 위선 지렸죠? 자 씁시다 이거. 그래서 진심이 아닌 위선적 해. 계속합니다. 어디야 이거. 여기서 여기 괴로워하는 파스콜을 껴안으면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구름이라 외칠 테니. 라고 하면서 지금 이것도 지금 구라를 치고 있는 겁니다. 꼭 약속하시는 거죠. 아 물론 약속하지. 정말이죠? 정말?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파스콜 나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나 아까 뭐 했어요? 1위 때 잡으러 갔다가 공쳤잖아요. 또 헛쳤습니다. 1위는 워낙 교활해서요. 친 것 같아도 가보면 달아나고 없어요. 아 뭐 다음에는 꼭 잡히겠지요. 그러니까 또 또 또 또 또 또 또 헛된 희망이죠. 헛된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그 껍질을 촌장님께 선수하고 싶었는데 아 아주 그냥 딸랑딸랑 비대예요. 똥꼬 활겠네. 권력에 아 첨하고 순응암 아 받은 거나 다름없이 감사합니다. 아 그 애는 지금 몹시 아픕니다. 네 열이 있는 것 같군요. 밤밤에 담요를 덮지 않아서 병이 났어요.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병씩 알려면 병이겠죠. 아 다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줘야 하는 건데 얘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거 빨리 좀 놔주렴. 아 땡큐 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마을 사람들이죠. 한데 여기서 마을 사람들은 뭘 뜻하냐면 병신들을 뜻합니다. 우매한 민중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요 비판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까지 살면서 의심 한 번 없이 그냥 이 새끼들이 하는 거 다 고지곳대로 믿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관객을 향해요. 어서 오십죠. 주민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아하니 관객을 뭐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마을 사람들을 요 위에 다 올려놓지는 못하잖아. 무대가 미어 터져버릴 텐데 그러니까 그 등장인물의 뭐야 수를 극복 또는 뭐 아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돼? 등장인물 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관객들을 마을 사람들로 써먹는 거죠. 그래서 관객을 등장인물로 설정하여 설정하여 크게 끌어들임 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희 편지에 공개한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떼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 뭐야 파수꾼 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망을 향해 걸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내적 갈등하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떡하지? 이거를 해봐라 말아 해봐라 머릿속에서 계속 짱구 굴리고 있는 거죠.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얘야 괜찮겠니?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떼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인데 막루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기회에 말이다. 넌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 알았지? 거 그만 올라가게 합시오. 파수꾼 다는 막루 위에 올라간다. 긴친목 자 이바라 내 쪽 갈등 왜 말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죠. 마침내 부르지는다. 이리떼다 이리떼 이리떼가 몰려온다 라고 결국에는 구라를 쳐버립니다.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려주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북을 두드린다. 불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북소리 중지 이리떼는 물러갔다.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떼뿐입니다. 이 망루는 영구이 유지되어야겠지요. 야 근데 아까 분명히 이 새끼 이거 뭐 시간 달라고 하지 않았냐 내일 내가 그거 얘기한다고 구라쳤죠. 영구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새끼는 진실을 얘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중적 모습이죠. 다에게는 시간을 달라 해놓고 완전히 종결된 이중적인 모습 양철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1위의 습격 때까지는 잠시 시간적 요요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돌아가십시오. 가시거든 말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결국엔 뭐야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버렸죠. 오히려 진실을 전파한 사람 결국에는 운반인은 죄값을 받게 된대요. 그러면서 돌아가십시오. 1위 때가 여러분을 물어 뜨들어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불안감과 공포감을 계속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막루 위에서 파수꾼 다가 내려온다. 난 네가 이렇게 용감해질 줄은 몰랐구나. 고맙다. 정말 잘해주었다. 아니야 난 몰랐던 건 아니었어. 넌 나에게 용감한 사람이 된 거 약속하지 않았니? 그때 난 난 그때 이미 알아본 거야. 넌 꼭 훌륭한 파수꾼이 될 거라고. 예 나 좀 잠깐 보자. 너한테는 안됐다만 넌 이곳에서 평생을 지내야 된다. 자 왜 진실을 알릴 수 없더. 진실을 없도록 파수꾼 탈을 파수꾼 탈을 고립시킴 이거 뭐야? 이제 얼텅이 없었어?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을엔 다시 오지 말아라. 끄자.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게 뭐냐면요. 이거 무대 지시문이죠. 음향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또 써줘야겠다. 설마 또 무대 지시문 모르는 놈들이 있을 것 같아. 무대 지시문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진실이 왜곡되는 암담한 암담함과 타의 좌절감을 음향 효과를 통해 드러내면 드럽게 기네. 그래서 이제 촌장이 얘기를 하죠. 난 저 사람들이 싫어. 내 맘아 너와 함께 딸기딸개가 있단다. 넌 내 추억이야. 너에게는 내가 널 그리워하던 것이 있다. 하지만 여긴 너무 쓸쓸해. 그럼 잘 있거라. 아 가시려고요. 촌장님. 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아 제가 저만치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돛도 좀 살껴 볼검 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양천을 북을 치던 내 모습 멋있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뭐하는 새끼야? 그냥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지만을 위하는 거예요. 촌장과 파수꾼 나 퇴장한다. 바람소리만이 더욱 거칠어진다. 잠시요. 막루의 파수꾼이 이리 떼다. 외친다. 파수꾼 다는 결국 양철복을 두드리 시작하는데 결국 뭐야? 파수꾼 다는 권력에 순응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얘들아 하나 더 쓰셔야 될게요. 일단은 지문은 끝인데 하나 더 아셔야 될게 일단은 이 표를 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이소부아 중에요 이거 비슷한 게 있어요. 구라 치는 내용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 있죠? 양치기 소년과 늑대 늑대가 늑대로 나타났다 여기는 이리떼다 이리떼가 나타났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비슷해요. 하지만 조금은 다르죠. 왜? 여기는 아예 재미를 위해서 구라를 친 거고 여기는 권력의 유지와 대중을 통제를 목적으로 구라를 치는 거고요. 그 구라는 촌장이 치고 있고 여긴 양치기 소년이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얘도 피해를 보죠. 나중에 졸라 쳐맞잖아요. 나중에 가면 이제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어서 마을이 다 싹 밀리는데 여기는 오히려 진실을 얘기한 사람들과 아무것도 안한 사람들이 결국 피해를 보고 이 사람은 피해를 보지 않죠. 그러니까 뭐야? 거짓말을 하면 피해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거짓말을 해도 피해를 안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언제 나왔냐? 바로 독재정권 때 나왔던 극갈래입니다. 결국에는 부당한 무언가를 취했다. 당시 사회가 그랬으니까 그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극갈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